운동장 마사토 복토작업은 스마트에게 문의주세요. 천안환서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주식회사 스마트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환서초등학교에 운동장 마사토 복토작업 다녀왔습니다. 환서초등학교 운동장은 평탄이 잘 맞지 않아 곳곳에 물거인과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표면을 고르게 정비하기 위해 마사토 복토작업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작업은 주식회사 스마트의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그라운드 마스터 공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안환서초등학교 운동장 작업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운동장 가운데 부분에 물길이 형성되어 있네요. 물은 길대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어 한 번 생긴 물길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장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고르지 않습니다. 학교 건물 근처로는 공사의 잔해로 남은 크고 작은 잔돌이 있어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중장비를 이용해 정리합니다. 동시에 딱딱한 표면은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긁어줍니다. 운동장 전체를 충분하게 긁어 표면을 정리합니다. 준비한 마사토를 운동장 한 편에 하차합니다. 천안환서초등학교는 운동장 마사토 복토를 위해 25톤 한 대를 반입하였습니다. 운동장 전체 평탄을 맞추면서 일정하게 마사토를 복토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복토는 질 좋은 마사토를 이용해 작업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하시는 부분과 현재 상태에 따라 복토하는 마사토의 양은 모두 다르며 반입하는 마사토의 양에 따라 함께 작업하는 중장비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중장비로 운동장 곳곳에 마사토를 일정하게 펼쳤다면 이번에는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섬세하고 꼼꼼하게 2차 펼침 작업을 합니다. 2차 펼침 작업이 완료되면 그라운드 클리어 메시 필터를 이용해 직선주행하며 마무리 작업합니다. 표면을 일정하고 고르게 정리하면서 혹시 남아있을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합니다. 마사토 복토 작업의 마지막은 진동롤러를 이용해 다짐 작업하는 것인데요. 복토한 마사토가 기존의 운동장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짐 작업을 완료합니다. 현서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복토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표면이 일정하게 정리되어 평탄이 잘 맞네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고자 저희 스마트를 믿고 선택해주신 환서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사토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변행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 관리기업인 저희 스마트에게 문의주셔서 현재 운동장 상태에 알맞는 작업으로 관리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운동장은 저희 스마트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운동장 전문 관리기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그라운드 마스터 공법으로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 작업 및 운동장 관리기에 대한 문의는 21666-6381로 연락주셔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2 족 3 족 3 족